또 가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나무가 봄에는 이렇게 싹이 나와가지고 지금은 이렇게 질 때가 됐죠. 자 지금 보실 가수가 우리 금은동 전 회장님이십니다. 그래서 이 가수가 아주 좋은 목소리 아주 노래 참 잘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래 파란 라격 자 보내드리겠습니다. 박수 주세요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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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죽고 싶더라도 나가는 불타단지 별들 잊고 밤하늘 바라보면서 없애든 사랑의 삶은 쓸 것만 쌓여 낙엽진 내 마음 그래요 여러분 앵콘도 좀 외쳐주세요 앵콘!